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건강하는 국민 여러분 나라와 민생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고통스럽지만 문재인 정권의 지난 3년 반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의 행태를 보며 우리는 이 정권 핵심들의 가식과 위선을 목도했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대통령의 약속은 거짓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개혁을 말하고 서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서민은 더욱 고통 속에 빠뜨리고 자신들은 호의호식하는 자들의 부정과 위선을 확인했습니다 뻔뻔한 얼굴로 망나니 칼춤을 추는 법무부 장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정권의 파렴치에 치를 떨어야 했습니다 국회는 거수기로 여당은 청와대 출장소로 만들고 야당을 대놓고 무시하고 외면하는 저자들의 오만함 때문에 87년 민주화 이후 쌓아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사망선고를 받았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민주주의의 적 독재정권이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 정권에는 국민주거안정이라는 주택정책의 원칙 자체가 없었습니다 집주의는 불로소득자로 강남 주민은 투기꾼으로 몰아 규제와 세금 폭탄만 퍼부었습니다 그 결과 집값은 폭등했고 전세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집을 사려던 무주택자들은 대출이 막히고 돈 빌릴 길도 사라졌습니다 세금 내기 위해 한 채밖에 없는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 그런데 세금 폭탄 때문에 집을 팔 수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상황 보유세로 몇 달치 월급을 뜯기는 상황을 만들어놨습니다 소득주도 성장하겠다더니 월급 모아서는 영원히 집을 살 수 없는 서울을 만들었습니다 주거사다리를 완전히 걷어차서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양극화 지역의 터널로 전 국민을 내몬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올겨울에는 대규모 확산 사태가 일어날 것이며 올해 말 정도에 백신이 나올 것으로 예측되니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대규모 확산에 대비해 미리 병상을 확보하여 입원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 종식을 위해 백신을 준비해야 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저의 충고에 또 수많은 전문가들의 조언에 대한 정부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1년이 지나도록 병상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지난 8월 초에는 있는 병상도 줄이려고 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벌써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손가락만 빨며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하루 수천 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외국과는 다르다 안전성이 확인되면 접종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국민의 부활을 돋구고 있습니다 K-방역을 자화자찬하며 의료진의 피와 땀을 폄훼하더니 의료진의 뒤통수를 치고 의사와 간호사를 이간질시키는 모렴치의 극치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을 구하지도 못해놓고 자신들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4,400만 명분을 이미 계약한 것처럼 계속 국민을 속이는 행태에 분노했습니다 이런 정권, 이런 무능을 내년 보궐선거에서 심판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세상 물적 모르는 운동권 정치꾼들이 반치는 암흑의 길로 영원히 들어서게 될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 무도한 정권의 심장에 직접 심판의 비수를 꽂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코로나19와 부동산 문제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동안 당 안팎에서 많은 분들이 제게 서울시장 출마를 요청하셨지만 저는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와 미래에 대한 구상을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중도 실용정치로 합리적 변화와 개혁을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꼭 제 손으로 정권교체를 이루어 이 정권의 폭주를 저지하고 무능을 바로잡아 분열과 증오가 아닌 하나된 대한민국 과거를 파먹고 사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내년 서울시장선거에서 야권이 승리하지 못한다면 다음 대선은 하나마나 할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는 많은 원로분들의 충정어린 말씀이 계셨습니다 결자해지 묵은 사람이 풀어야 한다는 말씀에 참으로 송구스러웠습니다 서울시를 대한민국을 이대로 둬서는 안되겠다는 절박감 그리고 지금의 암울한 현실을 바꾸려면 정권교체 외엔 그 어떤 답도 없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승리가 그 교두보라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무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대한민국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지켜보면서 지금은 대선을 고민할 때가 아니라 서울시장 선거 패배로 정권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만은 제 몸을 던져서라도 막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결자해지의 각오와 서울의 진정한 발전과 혁신을 다짐하며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에 매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19와 부동산 문제로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서울시민 여러분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전임시장과 그 세력들의 타렴치한 범죄를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멈춰있는 서울을 다시 세계 속에서 앞서나가는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선거입니다 그리고 천만 서울시민과 함께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실정을 종합평가하는 선거입니다 2012년 8위였던 서울의 글로벌 도시 순위는 2019년 13위로 떨어졌습니다 글로벌 도시 전망은 2015년 10위에서 2019년 44위로 34단계나 추락했습니다 이제 정파와 진영에 갇힌 서울시를 서울시민이 진짜 주인인 도시 경쟁력 있는 글로벌 세계 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음흉한 범죄와 폭력의 공간이었던 서울시청 6층을 열린 행정, 투명 행정의 새로운 공간으로 확 뜯어 고치겠습니다 지난 9년간의 서울시정을 평가하고 시정을 사유화한 세력들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을 속이는 정치는 샅샅이 찾아내서 뿌리를 뽑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신은 어떤 해법이 있냐고 물어보십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원칙 그리고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실용과 문제 해결의 정신이 있다면 당면한 서울의 과제 반드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방역과 빈틈없고 확실한 보상을 통해 저 의사 안철수가 코로나19 확산 빠른 시일 내에 확실하게 잡겠습니다 방역의 주역인 의료진과 국민들의 협조 속에서 방역 체계를 완비하고 충분한 의료 역량을 확보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켜 주거의 꿈을 살리고 세금 폭탄은 저지할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주거 복지도 강화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희생과 고통을 강요하는 정치 쇼는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사고는 정부가 치고 책임은 국민에게 돌리는 짓 이제 끝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상식과 합리에 기반해서 정책을 만들고 원칙과 명분을 잊지 않는다면 코로나19와 부동산 지옥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문제를 만드는 정치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그것을 제가 실현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정치를 하면서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넘어졌을 때 언제나 다시 일어났습니다 숨이 막혀 포기하고 싶을 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폭주와 무도하고 무법한 여당의 독주를 저지하기 위해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끝까지 달릴 것입니다 위대한 서울시민과 함께 위기 때마다 늘 스스로의 힘으로 싸워 이겼던 국민들과 함께 원칙과 상식을 지키며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정권교체는 절체절명의 시대적 과제입니다 내년 4월 보궐선거 승리는 정권교체를 위한 7부 능선을 넘는 것입니다 제가 앞장서서 그 7부 능선까지 다리를 놓겠습니다 반드시 이겨 정권교체의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내년 4월 보궐선거 안철수가 이기는 선거가 아니라 전체 야당이 이기는 선거를 하겠습니다 야당이 이기는 선거를 넘어 시민과 국민이 이기는 선거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서울의 시민후보 야권 단일후보로 당당히 나서서 정권의 폭주를 멈추는 견인차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짓과 위선의 정치꾼들이 아니라 서울시민이 진짜 주인되는 서울시정을 펼치고 국민이 진짜 주인 대접받는 대한민국의 초석을 서울시민과 함께 놓아가겠습니다 이제 저는 시민분들 곁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오늘은 출마를 결심한 배경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서울의 미래 비전에 대해 하나하나 말씀드리는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고맙습니다